이강민의 잡지사 11월호 12번째 페이지 정민재 대중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재입니다. 지난주 정평의 첫방이 나간 이후에 저희 유튜브에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일단 이름부터 비슷한 황재민님께서는 어? 정민재님? 인디스웨이 때 엄청 잘 들었는데 잡지사에서 만나니 영광입니다. 인디스웨이는 전에 진행하셨던 프로그램? 네 제가 한 1년 정도 진행했던 인디음악 전문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잘 들으셨다니 반갑네요 저도. 그러네요. 근데 하지만 바로 그 밑에 한자희님께서는 나는 모르는 분인데 이분 유명한 분인가요? 극명한 온도차를 보여주셨어요. 네. 본인은 유명한 사람인가요? 전혀 아니죠. 사실 이런 황재민님 같은 분이 특이한 거고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절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할 정도군요. 아 그럼요. 라이징 스타다 나는. 초신성이다. 라이징도 아니고 아직 스타도 아니고 그냥 아직 시민입니다. 시민이다. 평론하는 시민이다. 음악 얘기하는 시민. 뭐 알면 좋은 거고 모르면 또 어떻습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저희 잡지사에서 같이 알아가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정민재 평론가와 대한민국 가요계 10대 순간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순간으로 떠나볼까요? 자 오늘은요. 지금부터 30년 전 92년 중국에서부터 얘기를 시작해볼 거예요. 중국. 우리 편집장님 92년도에 어디서 보고 계셨어요? 92년에? 네. 뭐 집에서 손가락 빨고 있었겠죠. 원래 고향이 어디세요? 대전이니까 대전에서 그냥 기저귀 차고 손가락 빨고 있지 않았어요. 정평은 그때면 세상의 빛을 보기 전 아닙니까? 저는 이 별로 오고 있을 때죠. 오고 있었다. 아버지 쪽으로 오지. 아직 오고 있을 때. 가고 있을 때. 근데 92년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인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 케이팝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은 뭐 다 케이팝이다? 뭐 케이 드라마다? 이렇게 다 세분화가 됐는데 이전에는 이런 용어를 썼잖아요. 기억나는 용어 있으세요? 이런 용어. 케이팝 대신? 케이 드라마, 케이 영화, 케이팝 이런 걸 통칭해서 하던 말. 우리의 소리. 우리의 소리? 한류죠. 한류. 네. 한류. 그렇죠. 한류라는 말을 우리가 썼던 그 무렵으로 돌아가서 우리 가요가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를 얻게 되는 그때의 이야기를 준비를 해볼 텐데 92년도 저는 아직 오고 있을 때고 기저귀 차고 계실 때고 기억 잘 안 나시죠? 대소변도 못 가요. 92년 한중 수교협정 당연히 기억 안 나시죠? 모르죠. 네. 한중 수교협정이 그때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92년인데요. 지금 어린 세대한테 중국 하면 그냥 이웃나라? 그래서 언제든지 갈 수도 있고 중국 영화나 드라마도 요즘에 OTT에 많고 그렇죠. 심리적으로 그렇게 먼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성세대만 해도 중국 하면 조금 거리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92년도에 우리가 92년 8월 24일에 한중 수교협정을 하게 돼요. 이게 올해 30주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이랑 수교를 하고 교류를 한 게 30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깊지가 않나요? 그럼요. 올해가 30주년이 됐고 한중 수교협정 타임라인을 좀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89년 12월에 소련이 있을 때요. 미소 몰타 정상회의. 여기서 냉전 종식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89년 5월에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중국에 가면서 중소관계가 정상화가 되고 90년 9월에 한국과 소련의 수교가 수립이 돼요. 그래서 한중 수교에도 이때부터 좀 물고가 트이죠. 평화무드로 가고 있네요. 평화무드로 간 거죠. 그래서 이 수교 이후에 경제적인 교류뿐만 아니고 사회문화적인 교류도 활발하게 됐는데 93년부터 이제 우리 드라마가 중국으로 수출이 됐대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시청자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97년도에 중국에서 드디어 좀 센 입질이 하나 옵니다. 센 입질. 월척인가요? 월척이었어요. 뭔가요? 바로 한류의 어떤 계기가 된 결정적인 드라마인데 97년 MBC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 이 드라마가 중국에서 방영이 돼요. 97년? 이게 케이블 채널에서 살짝 틀어줘봤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또 나라가 크잖아요. 각 지역의 케이블로 시간차를 두고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주연 배우했던 안재욱 씨. 인기가 어마어마해졌고요. 극중에서 불렀던 Forever도 중국 히트곡으로 부상을 한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안재욱 씨의 극중 이름이 강민으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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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맞습니다. 심지어 당시 중국 고등학교 영어시험 문제에도 안재욱 씨, 안짜이시가 등장을 했나요? 네. 안짜이시가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중국 교육부가 고등학교 영어시험 문제에 안재욱의 배경 그리고 중국에서 활동, 콘서트, 출연, TV 드라마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100자에서 200자 내외로 안재욱에 대해 영문으로 서술하라. 와, 이런 문제가 나왔었대요. 완전 정신박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배우 관련해서는 내용이 나온 적이 있지만은 외국 스타가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왔다는 건 처음이라는 거죠. 이런 문제를요?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주윤발에 대해 영문으로 서술하라. 그렇죠. 이런 느낌 아닌가요?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홍콩 스타들을 얼마나 동경하고 홍콩 스타들의 인기가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안재욱 씨가 치고 나간 거죠. 그 정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뒤에는 드디어 이분들이 나오는군요. 클론이 등장을 합니다. 맞습니다. 원조 한류 열풍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클론. 저희가 노래 먼저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클론의 도시 탈출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훌루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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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로 달려가요 떠나요. 푸른 바다로 복잡한 이 도시를 탈출해봐요. 모두 잊어요. 지난 일들은 붉은 태양 아래 와서 던지고 지든 일상에서 벗어나 모두 젊은 태양 아래 춤을 춥시다. 올해도 내리쬐는 무덤이는 우리들을 짜증나게 하고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클론을 뛰어넘는 남성 2인조는 못 찾은 것 같습니다. 특히 댄스 2인조. 댄스 2인조. 없어요. 동감하시나요? 완전히 공감하고요. 이번에 클론 노래 다시 쫙 듣는데 그때는 진짜 흘려들었는데 솔직히 그냥 뭐 좋다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다시 들으니까요. 음악적으로 명곡이에요. 탄탄합니다. 클론의 도시 탈출을 짧게 만나봤습니다. 당시 국내에서도 클론의 인기가 어마어마해서 염경환, 지상렬 씨. 클놈이 등장하고 있고 클놈 그리고 이제 클론이 중화권을 뒤집어 놓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계속해 주시면 99년도 11월 11일에 또 12일에 이틀 동안 클론이 북경 공인체육관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어요. 지금은 뭐 아시아 각국, 세계 각국에서 우리 가수들이 공연하지만 이 당시에는 특히 중국에서는 한국 가수가 최초로 공연을 한 거였어요. 최초 네. 갑자기 클론이 왜 중국에서 공연을 했느냐. 클론의 97년 노래 지금 들었던 도시 탈출 이 곡이요. 대만의 여성 가수 유키가 98년도에 번안을 했어요. 이게 대만 출신 제작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국 가요들 중에서 좀 중국 사람들 좋아할 것 같은데 이런 노래들을 좀 수집을 해서 번안을 해서 묶음으로 컴필레이션으로 냈대요. 앨범을. 근데 그중에서 이 유키의 도시 탈출 번안 곡이 무려 12주 동안 1위를 했고 앨범이 80만 장 이상 팔렸답니다. 대박이 터졌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관심이 가잖아요. 이 번안 곡이니까 오리지널은 누굴까? 근데 찾아보니까 클론이라는 가수래요. 여가수의 목소리로 들었는데 원곡은 남자 가수. 그거 너무나 멋있는. 그래서 이 기획자가 잽싸게 이제 대만으로 클론을 모셔갑니다. 갔는데 정말 뒤집어진 거죠. 왜냐하면 당시 대만에서는요. 약간 예쁘장한 미소년 아이돌 그룹. 아이돌 가수, 남자 가수 이런 가수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클론은 정반대죠. 완전히 반대잖아요. 근육질의 그리고 아주 파워풀한 컨셉. 그리고 이렇게 태닝을 해가지고요. 근데 사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당시에는 좀 보수적이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구준엽 씨도 몸 좋고 강원래 씨도 몸 좋고 했지만 꽁꽁 싸매고 나왔어요. 오히려 국내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방송이 안 되니까. 심지어는 구준엽 씨가 이제 머리가 민머리잖아요. 근데 방송 금지예요. 그렇게 되면은. 민머리라고요? 음악방송에서. 그래서 모자를 쓰고 나오는 거예요. 항상. 모자를 많이 썼던 것 같긴 한데 민머리가 금지 대상입니까? 무대에 오를 수 없었기 때문에. 방송 무대에. 너무하네. 네. 그래서 그걸 가리고 나왔던 건데 대만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클론 입장에서도 외국에서 우리 좋아해 주니까 좋고 우리도 막 마이클 잭슨이 했던 거. 이런 멋있는 외국 가스들이 하는 것처럼 상의도 쫙 찢어가지고 보여주고 묶음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한 거예요. 그러자 클론의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고요. 대만 투어를 돌고 앨범도 40만 장 이상이 팔렸던 겁니다. 해외 가수로는 정말 이례적인 판매량인데 얼마 전에 구준엽 씨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올해. 대만 배우랑. 결혼을 하시고. 결혼을 했죠? 결혼. 네. 서희원 씨. 그렇죠. 대만의 아주 인기 배우인데. 네. 원래는 구준엽 씨가 예전에 연애를 했다가 얼마 전에 다시 연락이 닿아서 결혼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분이랑 전에 연애를 했었어요. 그 연애했던 당시가 바로 클론이 대만 활동했을 당시였어요. 오랜 인연이네요. 아주 오랜 인연인데 지금은 메신저도 있고 소셜미디어도 있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외국 나가 있으면 연락 못해요. 거의 끝난다고 봐야죠. 비둘기를 날릴 수도. 그럼요. 그리고 이제 둘 다 너무 인기 스타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멀어졌는데 이게 다시 이번에 이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둘의 관계가 시작됐군요. 네네. 근데 이건 뭡니까? 클론의 당시 활동 내용이 담긴 인터뷰를 찾아봤더니 대부분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명성은 얻었지만 수입은 없었다. 이게 진짜인가요? 네. 이따 뒤에서 차차하게 되겠지만 사실 이 당시 중화권 활동들이 좀 대부분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인기를 얻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막 활동을 하다가 해외에 나가보니까 외국인들이 날 좋아하고 막 내 사진이 걸려있고 이러면 좋죠. 근데 실질적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수입은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소속사가 다 가져가네? 아 뭐 이제 중간에 브로커도 있을 것이고요. 뭐 어떤 체계가 좀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이런 얘기도 우리 좀 뒤에 또 준비가 돼있습니다. 수익 배분 구조가 지금과는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만에서 시작된 한류 곧이어 이제 중국 전역으로 번지게 되는데 2000년 1월 밀레니엄의 해네요. 그런데 이제 중국 언론이 일제 이런 보도를 합니다. 북경의 멋쟁이 청소년들이 올해 춘절 선물로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단연 H.O.T의 공연 티켓 한류가 몰아치고 있다. 그렇습니다. 한류라는 말이 나오네요. 이때부터 한류라는 말이 흔해져요. 사실 한류라는 말은 아까 전에 안재욱 Forever 이때부터 슬금슬금 나왔었는데 이 H.O.T가 중국 활동하게 되는 2000년에는 이미 한류라는 말이 보편적인 용어가 됐습니다. 사실 이때는 문화를 이끌어가는 게 대만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만에서 인기 있으면 중화권 그러니까 중국 본토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H.O.T가 2000년 2월 1일에 북경 공인체육관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어요. 아까 전에 클론도 여기서 이틀을 했었는데 클론이 여기서 했을 때보다 더 많은 인파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클론은 여기서 이틀 동안 만 6천명 그러면 하루에 8천명 정도 들어간 거잖아요. H.O.T는 하루 했는데 만 2천명. 어마어마했네요. 그러니까 전석 매진 그리고 가장 비싼 좌석이 한화로 한 15만 원 됐대요. 15만 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중국 직장인의 한 달 월급이 거의 이 정도였답니다. 월급 털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한 300만 원 돈 한 거예요. 200, 300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매진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사달라고 중국 청소년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북경 멋쟁이들이. 네. 북경의 멋쟁이 청소년들이. 그 정도로 인기였는데 사실 중국에서 가장 먼저 정식으로 유통된 앨범이 H.O.T 앨범이었어요. 98년도 5월. 그러니까 1집하고 2집의 히트곡이 합쳐진 우리도 사실 이런 거 많았거든요. 백스트리트 보이즈 같은 경우도 1, 2집 합쳐서 한 장 앨범으로 이제 라이센스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렇구나. 해외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그리고 이제 클론의 앨범이 H.O.T 다음으로 유통이 됐었죠. 이때 지금 북경 공인체육관에서 1만 2천석 매진된 게 해외 아티스트로는 두 번째인데 첫 번째가 리키 마틴이었대요. 리키 마틴 다음이 H.O.T다. 네. 리키 마틴 이때 라틴 열풍이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 이걸 받아간 게 한류 열풍 H.O.T였다는 거. 이건 의미가 깊네요. 네. 그래서 제가 강타 씨하고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공항 들어갈 때부터 공항이 마비였대요. 그리고 사실 이미 2000년이면 H.O.T가 96년 대비니까 국내에서 어마어마한 스타일 때예요. 그래서 그런 인파가 그렇게 막 낯설지 않았을 텐데 들어가면서 너무 놀랐던 거는 공항에 이 북경 팬들이 태극기를 들고 있더라. 지금이야 익숙한 장면인데 얼마나 어안이 벙벙했겠어요. 그리고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우리가 멀었던 나라인데. 갔더니 이 태극기를 들고 있고 심지어는 이 북경 시내에 H.O.T 카페가 생겼대요. H.O.T 카페. H.O.T 카페가 있어요. 간판에 H.O.T가 써있어. 그래가지고 가면은 H.O.T 뮤직비디오 계속 나오고 있고 이 종업원들이 기억나시죠? H.O.T 그때 헤어스타일. 머리 길게 늘어뜨리고. 삼지창머리도 하고. 그런 머리를 하고 있어요. 종업원들이. 네. 무대의상 이런 거 입고 있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H.O.T가 중국에서 난리였다는 거죠. 그 장우 역시 모자에 인형 난리인 거 아시죠? 그런 것도 팔았겠네요. 네. 그런 것도 다 팔았다는 거죠. 대단합니다. 이렇게 우리 가수들의 인기와 위상이 높아졌는데.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할 모양이군요. 여전히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잡혀있지가 않아서 실질적인 수익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급기야는 가수들이 사기를 당하는 것도 모자라서 중국 당국에 한국 연예인 공연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까? 네. 이 조치가 왜 나왔었냐면은 당시에 중국에서 공연 홍보를 이렇게 한 거예요. 안재욱 나오고요. 이정현 나오고. NRG 나오고. 클론 나오고. 2000년 10월에. 라인업이 훌륭하네요. 이때 완전히 다 전성기 가수들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팬들이 구름처럼 몰려든 거예요. 그런데 이 가수들은 그런 공연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공연 기획자가 사기꾼이었던 거죠. 아. 애초에 없던 공연? 없던 공연. 그리고 합의도 안 돼. 그리고 섭외를 넣었는데 거절했었대요. 그때 스케줄이 안 됐나 어쩐다 해가지고. 안 되는 공연인데 티켓을 팔았어요. 다 팔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은 진작에 취소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럼요. 공연 당일에 알린 거예요. 사실 이 가수들 오늘 못 옵니다. 공연 취소됐습니다.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 관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가 이게 다 시위인파로 바뀐 겁니다. 사기니까 사기. 돌려내라. 이 무대 들려달라. 그러니까 이 중국 당국에서 당황한 거죠.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될 거에는 한국 가수들 공연하지 마라. 아. 불똥이 그쪽으로 튀면 어떻게. 그렇게 금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안재욱 씨 비롯해서 많은 가수들이 중국에서 무료로 공연도 해주고. 진짜요? 네. 이 민심 달래기. 그리고 중국 팬들의 마음을 좀 돌리기 위해. 손해를 봐가면서도 좀 타계책을 찾으라고 했구나. 그렇게 해가서 6개월 만에 이 조치가 풀어졌다고 하는데. 그런 일도 있었고. 뭐 안재욱 씨가 가면은 나는 이런 CD를 낸 적이 없는데. 이 매장에 가면은 내 얼굴 들어가 있고 내 노래가 있는 CD들이 막 있대요. 짝퉁이네. 짝퉁.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럼 불법 복제음반이 얼마나 많았냐면은. 연간 판매액 중에 4%만 정식 유통이었대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가짜. 심각하네요. 로열티가 안 들어오는. 그랬던 상황인 거죠. 뭔가 문화를 소비하는 그런 행태가 조금 성숙하지 못했던. 좀 당시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가수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일단 뭐 일본 진출 쪽으로 방향을 트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럼 이런 사건들이 계기가 된 건가요? 좀 계기가 됐었고요. 사실 일본은 우리가 좀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높은 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SES가 우리 최고 걸그룹이었는데. 일본에 갔다가 최고 순위 37위. 여기에 그쳤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것도 우리 가수 최고 순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어렵다. 쉽게 도전할 수 없다. 그렇게 다들 생각했었고. 일본은 미국에 이어서 2위 시장이었기 때문에. 일본 잡으면 사실상 아시아를 다 잡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 좀 도전을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분위기 자체도. 그 당시는 아직 국내에 일본 음반이 안 들어올 때예요. 혹시 어릴 때 일본 음악 들어보셨어요? 많이 못 들어봤죠. 그렇죠. 저는 사실 이제 주변에 음악 좋아하는 형 누나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들어봤어요. 엑스제팬, 루나시, 아무로나미의. 마니아들이 있었어요. 다 이거 사실은 아까 중국 욕할 게 아니고 불법으로 들어왔던 것들. 불법으로 들어야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음악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실정이었는데. 참고로 2004년에 일본이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당시에는 좀 분위기가 그랬죠. 일본 진출이 결코 녹록치 않은. 쉽지 않았다. 난공불락의 시장으로 여겨지는 일본이었는데. 그럼 그 일본을 정복한 첫 번째 가수는 누구였습니까? 너무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아인데요. 보아. 보아 노래 한 곡 듣고 얘기를 이어가보죠. 그럴까요? 어떤 노래 들을까요? 일본에서 보아 하면 지금은 메리크리거든요. 사실 크리스마스 때 너무나 많이 나와서. 근데 이 당시에는 발렌티였습니다. 최고 이트곡. 발렌티 잠깐 듣겠습니다. 그대를 바라본 내 모습 그대가 바라본 내 모습 내 미래를 걷어버리고 그대의 그 손을 잡아봐요. 이른 아침을 숨어친 듯. 어린 사랑이라고 해도 마치 불꽃 같아 보여도. Oh, step in, step in, babe. 우린 어떻게 만난 건지. 우린 어떻게 만난 건지. 왜 하필 크게 나인 건지. Boy, I fall in love with you. 지금 이 순간도. 사이트한 그대의 틀에 맞춰진 사람이 되고 또 행복하나. 그 어떤 조그마한 소원이라도 그대에게 기대를 줄. Let go, my dream. 일본에 등장하게 된 보아의 노래 발렌티를 듣고 왔습니다. 보아 열풍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순간 초등학교 6학년 때 영화구들이 시도 때도 없이 보아의 노래를 막 불러내고 아직도 그 소리가 지금 아이브하듯이 아이브하듯이 그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아직도 이명처럼 그 소리가 들립니다. 대단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케이팝의 또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벌써 20년 전인데요. 2002년 3월 13일에 냈던 보아의 일본 1집이 주간 차트 1위를 해요. 한국인 최초로. 사실 그 전에 2001년도 5월 30일 날 한국 데뷔곡이었던 IDPCB를 번안에서 가져갔는데 22였어요. 22였어요. 22. 그런데 이것도 아까 SES가 37위였잖아요. 깬 거죠. 한국 가수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게 출발했었는데 불과 한 6개월여 만에 앨범 차트 1위에 오른 거죠. 딱 2002년 저축원 교육감인 때 맞네요. 시점이. 실제로 당시에 저녁중압뉴스에서 보아 씨에 대해서 대서특필을 하고 모든 언론에서 보도했다고 하는데 보아는 움직이는 벤처기업이다. 경제적 가치가 1조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벤처기업이란 말 또 진짜 오랜만에 듣는 말이에요. 그것도 되게 진부한 수식인데. 경제적 가치가 1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아 씨도 그때 깜짝 놀랐대요. 내가? 이랬다고. 내가 1조? 자기 그런 돈을 본 적도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 보아의 오리콘 차트 1위로 나라가 뒤집혔죠. 그래서 사실 이수만 프로듀서가 SES가 이제 일본에서 실패하고 아 이렇게는 안 되는구나. 현지화를 가야 되는구나. 특히 언어를 깨야 하는구나. 언어를 익히자. 언어 장벽을 넘어야 한다. 그런 전략으로 이제 보아 씨가 데뷔할 때부터 일본어도 같이 준비하고 그리고 또 언어가 다르면 문화가 다르잖아요. 일본 문화도 좀 익히고 하면서 데뷔를 준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제 일본의 당시에는 좀 그런 파워풀한 댄스와 라이브가 가능한 가수가 거의 없었어요. 한 아무로나미의 정도? 그랬기 때문에 보아가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없었던 신선한 스타일로 데뷔를 하면서 성공을 거부두게 됐고 이때는 브리트니 스피어스 전성기였기 때문에 뭐 난리였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그런 얘기했대요. 브리트니 스피어스 보러 미국 갈 필요 없다. 보아를 보면 된다. 여기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위상이 높았고 당시 오리콘 차트 1위는 지금 빌보드 차트 1위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빌보드 차트는 상상도 안 했으니까 오리콘 차트 1위 했다는 것만으로도 국가의 자랑 불가능을 이뤄낸 그래서 청와대에 초청받고 그랬었잖아요. 그랬군요. 그랬을 정도였는데 그때 이제 고이즈미 총리 때인데 고이즈미 총리랑 노무현 대통령이랑 정상에 남았는데 보아를 초대했어요. 진짜요? 그 정도로 이제 두 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가교가 되어줬었고 보아가 일본에서 넘버원 앨범이 7장입니다. 그리고 밀리언셀러 3장 톱10 싱글이 26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히트 가수였고요. 한국을 많이 알린 그런 가수였죠. 한국을 또 한일 관계에서 어떤 가교 역할까지 했던 보아의 위상입니다. 보아가 씨가 이렇게 길을 잘 닦아주니까 그 뒤로는 세븐, 동방신기, 천상지, SS501, 성시경, 일본 진출하는 가수들이 많아졌고 일단 국내에서 성공을 하면 일본 활동을 하는 게 당연한 수순처럼 여겨지던 때도 있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국내에서보다 일본에 갔을 때 수익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으니까. 시장이 또 크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군요. 네. 그래서 많은 가수들이 건너갔고 그리고 보아하는 거 보니까 우리 가수가 성공할 수 있구나. 경쟁력이 있어. 네. 그래서 이제 일본 노래들을 준비를 해서 갔던 거죠. 이때 또 특징이 일본에서 오리지널 곡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국내에서 발표한 히트곡을 마치 번안곡처럼 일본으로 개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보아나 동방신기나 K라는 가수처럼 일본 오리지널 곡들을 많이 냈는데 이게 후반으로 올수록 좀 바뀌어요. 한국에서 히트한 곡을 번안해서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일본어 가사인데 중간중간에 한국어 포인트가 들어가요. 한국어로. 진짜 진짜 이런 것도 좀 따라하기 쉬운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때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스마트폰과 유튜브가 막 퍼졌던 그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일본 대중도 한국 가수들의 실시간 활동을 막 목격했던 그때.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위상이 한국 가수들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던 거죠. 일본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고 특히 2010년에 카라와 소녀시대가 나란히 히트를 거두면서 또 한 번 일본에서 돌풍을 일으킵니다. 이때 소녀시대 우리도 다 기억하지만 소원을 말해봐 했을 때 기억나시죠? 그 제복 입고 그럼요. 각기 춤이라고 했던. 다리 꼬고. 네. 다리 춤을 춰던. 근데 멋있잖아요. 멋있죠. 다들 키도 크고. 그러니까 일본 여성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와. 한국 여자들 진짜 멋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경하는 그런 시선들이 생겼대요. 일본에서. 그래서 한국 여자들의 어떤 스타일, 한국 여성들의 메이크업, 그리고 스타일링 이런 것들이 좀 쿨하고 유행처럼 번지는 그런 계기가 소녀시대와 카라의 활동이었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요새는 진짜 일본 여성분들의 영상에서 보면 우리나라 여성분들의 화장법이랑 되게 비슷해요. 맞아요. 그리고 남자분들도 그런 게요. 일본 갔다 온 분이 최근에 얘기하는데 와. 일본에 갔더니 죄다 우리 케이팝 보이그룹처럼 하고 다닌다. 그 정도로 좀 깔끔하고 스타일링이 우리나라 남성분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더라. 사실 예전에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차이가 딱 났죠. 그럼요. 한국 스타일이 있고 일본 스타일이 있고 딱 있었는데 일본 사람이다 느낌이 확 왔는데. 지금은 사실 봐도 한국 그 느낌이 물씬 난데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이때부터 시작이었던 거죠. 그때부터. 아, 이때가 2차 한류라고 분류를 하는군요. 2차 한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케이팝에서 특히. 소녀시대와 카라가 어떤 폭발력을 보여줬던 시기. 2010년 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보아나 동방신기 시절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보아하고 동방신기는요. 한국에서 온 일본의 신인 가수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인 가수로 바닥부터 시작을 했다면 카라하고 소녀시대는 일본에 온 한국의 슈퍼스타였습니다. 한국이 낳기도 하고 한국에서 키우기도 한. 네. 그래서 한국의 슈퍼스타가 일본에서 일본어 곡을 낸다. 그런 개념이었고요. 이미 방송에 나올 때부터 대접이 남달랐죠. 그렇군요. 자 이 2차 한류의 대표주자였던 한 그룹의 노래를 듣겠습니다. 카라의 미스터. 이 2차 한류의 조작을 해야합니다. 한글자막을 통해 주신 가수입니다. 1차 한류의 소식입니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언뜻 괜찮네 내 눈에 좀 들어오네 눈에 띄네 살짝 조금 관심이 가네 독닥독닥 시간 날차 또 자꾸 흘러가 흘끼 뜨끼 시선 날차 카라의 미스터 들었습니다. 그때 그 엉덩이춤은 시각적 충격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도 다 엉덩이 흔들고 일본과도 다 엉덩이 흔들고 한의를 강타했던. 동아시아가 엉덩이를 흔들었다. 그리고 이달 말에 카라가 7년 6개월 만에 또 컴백한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딱 전화 정평 또래들이 굉장히 반가워할 만한 소식인 것 같고요. 대한민국 가요계 10대 순간 오늘 한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만, 중국, 일본에 이어서 나중에는 동남아에서도 우리 가수들의 흥행이 이어지면서 한류의 바람이 정말 아시아 전역으로 퍼지게 되죠. 네. 그래서 케이팝이라는 음악이 아시아 인구가 즐기는 문화가 됐고요. 예를 들어서 BC 같은 경우 풀하우스 있었잖아요. 드라마. 이 드라마가 너무나 히트해서 태국에 공연을 하러 갔더니 태국 공항이 마비였대요. 그래서 자기는 태국에 처음 와봤는데 깜짝 놀랐다고. 이 사람들은 다 나를 알고 있어. 그리고 가기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이미. 야, 지훈아. 지훈이시잖아요. 지인분이 그랬대요. 지훈아. 또 사진이 태국에 그렇게 많이 붙어있더라. 자기는 가본 적도 없는데. 그런 인기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기분일까. 네. 그리고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 미스터심플 이런 곡들 대만을 강타하고 케이팝이라는 음악이 이렇게 아시아에서 전부 사랑을 받게 됐고 한국에서 인기 얻으면 일본 가고 일본까지 성공하면서 아시아 전역이 인기권으로 들어오고 이런 수순이 당연하게 됐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우리 가수들이 점점 아시아 바깥으로도 한번 도전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미 선구자들, 보아부터 세븐, 소녀시대, 원더걸스 이런 가수들은 미국 시장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고 있던 시기가 바로 2010년 전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본 케이팝 신화로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군요. 맞습니다. 보니까 이 코너가 시간 역순으로 가는 것 같네요. 좀 제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음대로 되게 패턴은 아니고. 네. 네. 패턴은 아니고 일단은 우리 케이팝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도 케이팝 얘기 이번에는 한 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 좀 더 위로. 어떻게 케이팝이라는 음악이 이번에는 우리 시장 안에서 인기를 얻게 되고 좀 생성이 됐는지 그런 시간을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는 어떤 또 굵직한 순간들이 있었을지 대한민국 가요계 10대 순간 오늘 한류 열풍의 순간들을 만나봤습니다. 정민재 대중음악평론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